안녕하세요. 한비티비 한비십니다. 오늘은 박서진님 3월 스케줄 알려드릴게요. 3월 6일 날 포항행사인데요. 죽장고로새축제에 오후 2시에 나오십니다. 서포중하고 포항복원고등학교 장소라고 합니다. 3월 6일입니다. 부산행사인데요. 로타리 데이라고 합니다.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하는데 여기 오후 6시에 하시는데요. 부산지역 로타리 회원 티켓 소지자가 입장 가능하니깐요. 요거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3월 8일 비공개 행사 나가시고 9일 날은 구례 행사이신데요. 산수유꽃축제라고 합니다. 구례군 산동면 온천관광지 1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시간 오후 6시입니다. 요렇게 몇 가지 스케줄을 알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한비티비였고요. 3월 1일이네요. 3월 달도 잘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비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